자 12월 27일 제약바이오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개인 매도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5300억 정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외인 기관이 이 물량들을 다 걷어갔습니다. 개인 큰손이 많은 제약바이오 주에 개인 매도가 역대급으로 쏟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개인 큰손들 양도세 회피 기준일이 오늘이죠. 오늘 26일 지나면서 매수를 마음 놓고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일단락됐다. 이런 환경이 펼쳐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엊그제 비보전 쇼크로 바이오주들 상당히 크게 눌렸었지만 오늘은 텔콘 RF 제약 에스테파마 직접적인 관련 있는 그런 비보전 관련 주들은 추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 외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랜 기간 큰 눌림을 당한 제약바이오 주들이 추가적으로 눌림을 당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개인 큰손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영향력이 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자 HLB 자 HLB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잊으면 안되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이 위치가 지오드가 매수한 그 가격대고 작년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가격대가 15만 천원. 지금 10만 천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부분은 이룬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죠. 자 오늘 웨인 기관의 매수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나왔죠. 웨인이 14만 7천 주 기관이 40만 주나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50만 주 56만 주나 쏟아부었죠. 상당히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썼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동시 효과 때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1% 정도 끌어올리면서 0.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뭐 양봉으로 잘 마감했죠. 계속해서 바닷건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개인 큰 손들이 묶여있던 이런 손발이 좀 해제된 그런 날에 오늘 뭐 수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 이제 앞으로 HLB 쪽은 HLB를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5.4% 올라섰죠. 마찬가지 외인 17만 주 기관이 1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2평선을 다 올라섰죠. 다 올라서고 비보존으로 눌렀던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면서 5.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하고 단일 공급계약 체결 바이오 쪽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공급계약 체결 연장 그런 호재가 또 하나 나온 부분이 또 있고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모양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자 넥사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자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21선을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몸통을 관통하는 그런 모습의 양봉이 나왔죠. 이런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기준일도 오늘 이 마지막이죠. 양도세 대주지 양도세. 근데 뭐 넥사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큰손들이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죠. 내일 당장부터 이렇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 큰손 그리고 외인 기관 요런 세력들의 싸움이 좀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많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오는 아주 강하죠. 2.4%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5회선 타고 잘 가고 있죠. 자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200만주나 거래되면서 기관이 25만주 매수 외국인이 38,000주 매수하면서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개인이 엄청 팔아됐습니다. 마찬가지 양도세 회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보이시고 이제 241선 터치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방향을 잡고 올라서면 셀트리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도 2평선들 다 모아서 올라서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3.8% 더 좋죠. 기관이 20만8천주 들어오고 외인이 3만4천주 팔았지만 개인이 14만주 오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왔죠. 3.8% 올라서면서 아주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도 200만주 많이 터졌죠.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매지우는 지난주 화요일날 비보존 쇼크로 제약바이오 상당히 끌어내릴 때 매지우는 잘 버텼었죠. 그런 모습 때문인지 오늘 0.8%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 기관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개인이 역대급으로 팔았습니다. 13만주 정도 매도 외인이 5만주 기관이 8만5천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33일선 부근에 맞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수급 자체가 좋습니다. 매지원도 수급이 좋고 이런 양도세 회피 관련된 이런 기준일도 지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페이크성으로 좀 더 누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그런 위치다.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0.2%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개인이 7만5천 팔고 외인 기관이 2만조 5만5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상당히 많이 찍어 누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같이 올라가겠다.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젠도 수급은 비슷합니다. 외인이 8만조 기관이 20만조 들어오고 개인이 27만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1.8% 정도 오르면서 양복을 잘 만들어냈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코스닥이 2%나 올랐지만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못했죠.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출발할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겠지만 이런 시기가 당장 내일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가 끝나고 내년 1월에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큰 손들의 이런 족쇄는 오늘부로 풀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리벌이 1% 정도 상승했죠. 60일 선 깨고 내려오는 그런 비보존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또 양봉 좀 만들어냈습니다. 외인이 만오천주 기관이 천주 들어왔고 모양 자체는 양화죠. 양봉을 잘 만들어냈고 이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물량 개인 큰 손들이 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룩스도 2% 정도 상승했죠. 오늘 고가 5%까지도 올라섰지만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인들 65만주 많이 나왔죠. 외국인이 거의 다 걷어갔습니다. 오늘 비보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찍어 누른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양봉 잘 만들어냈죠.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주들도 이제 한번 올라 살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MZ 제약은 오늘 0.5% 정도 하락했죠. 외인 기관 16만주 기관이 31만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오늘 뭐 개인 큰 손들이 주가를 좀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양봉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추세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 2.4% 올라섰습니다. 외인이 7만6천주 많이 들어왔죠. 개인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9만주 기관이 2천주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이 언저리에서 계속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죠. 자 요런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요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52만주 이 정도면은 큰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화제약은 보압입니다. 얘는 레비마졸람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아주 무거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 뭐 다 관방세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유한양행 기관이 오늘 들어왔죠. 5,900주 외국인이 3,000주 정도 매도했지만 1.6% 상승해서 흐름이 아주 좋죠. 이제 오늘이 오늘까지 딱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내일은 배당 낙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흐름이 아주 계속 좋습니다. 유한양행은 충분히 지금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이저티닙 3상이라는 그런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강했죠. 반도체하고 휴대폰 부품주들, 전방산업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하면서 2% 정도 급등하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했고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외 종목들도 대부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지만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주들에 비하면 조금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기준일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하나 좀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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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